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피살 관련 수사 발표 내용, 정치부 김남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이 TV 조선이 특정 보도한 내용들이 속속 확인되는 단계 같은데 지금 보면 8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용의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당초 생각했던 용의자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에 따르면 어제 잡힌 리정철 외에 확인된 북한 인사가 모두 4명입니다. 용의자죠. 30대 1명에 50대가 3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김정남 사망 당일인 2월 13일,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사건 연루자료 추적 중인데요. 이처럼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한 건 외국, 말레이시아에서 테러를 기획 실행하다 보니까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어제 붙잡힌 리정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지난해 8월에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걸로 보니까 현지를 굉장히 잘 아니, 현지 코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도망간 4명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 실행했던 정찰총국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대 3명 중에서는 이 중에 한두 명이 지휘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보면 체포된 리정철이 화학 전문가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럼 평양 시민 명부에 있는 리정철과 또 페이스북에서 확인된 리정철,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어제 TV조선이 평양 시민 명부하고 페이스북을 대조해서 리정철이 평양 선교구역에 살던 북한 과학성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마침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이 리정철을 화학 전문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즉, 리정철이 과학성 소속이라는 평양 시민 명부와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리정철이 2010년에 인도 동북부 콜케터에서 연구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한 페이스북 주인도 콜케터에서 화학 관련 연구 활동을 한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런 걸로 보아서 리정철이 시민 명부나 아니면 페이스북 주인과 동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리정철이 정찰총국의 공작원일 경우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명부나 페이스북 주인의 신원을 도용했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 북한은 지금 시인을 한 상황입니까? 시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현재까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사가 나와서 얘기는 했죠.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발표 현장에서 보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소행이냐,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했던 얘기가 용의자들이 모두 북한 국적자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외계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적자가 북한 당국이니까 당연히 북한 당국이 상당 부분 연루가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김정남의 시신, 시신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오늘 경찰에서 김정남의 시신 인도는 유가족들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가족들이 신변의 위협 때문에, 안전 때문에 시신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변 안전 때문에 끝까지 유가족이 안 오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북한에 넘기기도 그렇고, 마냥 시신을 놔둘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